K-Culture 그럼 우리 멤버들은 K-Culture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? K-POP K-POP? K-DRAMA K-FOOD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핫하고 다이나믹한 K-Culture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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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고나죠 달고나 K-POP 그럼 빨리 지금 만들어볼까요? Let's go K-POP 달고나 시작 K-P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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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아 밑에도 깔아 썼네 아 아üstake 우리 자기 믿어 자리 봉 5 저희 성공 가구성 1 5 어 어 어 아 아 128 민構 direction 나 으 저희 이제 각자 볶기를 뽑아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고려 나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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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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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20번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그래도 여기보다 덜 먼저 탈락 안 해서 다행이다 그러게 진짜 우리 큰일 날 뻔했네 우리 탈락했거든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요 아 으 안 돼 저기 만들어짐 말 Tex 으 으 으 요 탈락 탈락 아니야 이거 어떻게 탈락이야 잠깐만 오 됐다 됐다 와 성공 똑똑했지 와 뭐야 동전이야? 와 뭐야 뭐야 축하한다 시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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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